예, 나 역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but could you never quite find in my heart to act upon the knowledge?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입니다. The knowledge는 upon이니까 뭐뭐에 따라서 act, 행동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마음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 much and deservedly to my own discredit, therefore.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지금 다음과 같이 한 것은 사실 내 자신에게는 credit이 된 게 아니라 discredit이 된 겁니다. to는 이 결과의 to입니다. 그러니까 to my purpose, to my surprise 하면 놀랍게도 이런 표현처럼 여기도 to my discredit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의 신용에는 minus가 되는 거예요. much는 상당히, 또 deserved는 마땅히 그런 거죠. 나 자신의 신용을 상당히, 또 마땅히 떨어뜨리고 and considerably to the detriment of my official conscience. 그리고 이게 공직과 관련된 양심입니다. 공직의 양심에도 detriment 하면 장애입니다. 상당히 어긋난다는 거죠.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they continued doing my incumbency. incumbency는 재임이란 말입니다. 내가 재임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continue to 뭐 했다. creep about the whoops. creep 하면은 살살 기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 나이 들어가지고 움직임이 이제 꿈 뜬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창가 주변을, about은 여기저기 이런 표현입니다. 선창가 주위를 천천히 느릿느릿 다니고 and loiter up and down. loiter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up and down. the costum of steps. 세관 계단을 어슬렁거리면서 오르내리는 걸 계속했다. they spent a good deal of time also. 또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하면서 보냈냐면은 asleep. 예, 잠든 채로. in the accustomed corners. 그 accustomed 하면은 늘 있는 이란 말입니다. 늘 있던 구석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with the chairs tilted back against the walls. 의자를 위도 먹자고 피피 꼴입니다. 의자를 틸트하면은 기울이다는 말이죠. back 뒤로 against 뭐뭐에 기대어. 그러니까 벽에 의자를 뒤로 기댄 채로 늘 있던 구석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좀 속 터지겠죠? awaking however, once or twice in the phone은 오전 역에 그랬다가는 한두 번 깨기는 깨요. 그래가지고는 뭘 하냐면 서로 지루하게 만듭니다. with the several thousand repetition of all the stories and moldy jokes. 예, 수던드 하면은 천번입니다. several 그러니까 수천번입니다. 수천번 반복한 옛날 이야기. 이렇게 이제 뭐뭐의 뭐뭐 반복이 이렇게 돼있으면요. 앞에 거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바다 이야기. 그리고 moldy. moldy 하면은 뭐가 서서히 썩는 겁니다. moldy 곰팡내 나는 그런 거죠. 곰팡내 나는 조크의 수천번의 반복으로 서로를 지겹게 합니다. 굉장합니다. that had grown to be passwords and counter signs among them. 그런데 이 바다 이야기하고 이 곰팡내 나는 조크는 뭐가 되었냐면 패스워드가 되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카운터 사인스. 카운터 사인스는 야, 아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딱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카운터 사인입니다. 맞받아 쳐가지고 하는 얘기. 얘기가 이제 응답 신호. 그게 카운터 사인인데요. 이들 사이에서는 이 지루한 이야기하고 농담이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농담들이 패스워드하고 응답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 부분입니다. the discovery was soon made. I imagine that 그 발견이 곧 이루어졌다. 근데 그 발견이 뭐냐면 that, 뒤에 나온 that 부분입니다. 내가 상상컨대. 다음과 같은 발견이 이내에 이루어진 것 같다. 어떤 발견이냐면 the new surveyor had no great harm in him. 새로운 검사관 양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어떤 커다란 해악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 딱 보니까 약간 좀 물러보이기도 하고 대충 악독하게 사람을 자르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